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원호 스페셜 라이브, We Need Love, 전세계 위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앨범 타이틀곡 루즈, 그리고 We Do 이렇게 들어봤는데 공연으로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래에서 함성 소리를 들린 것 같은데 우리 위니분들이 보내준 응원과 함성이라고 하죠 이 공연장을 위니분들이 가득 채워준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 음원을 미리 연습할 때 들었었는데 저는 원래 이 버전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게 뭔가 귀엽다 그냥 이제 그래도 위니분들이 보내준 건데 어쨌든 뭔가 진짜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연을 지금 이제 막상 하니까 이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위니분들이 앞에 있는 듯, 있다고 착각을 중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확실히 진심을 담아서 목소리 들으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응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위니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벌써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마지막 곡을 듣는 것 같아요 준비한... 뭔가... 되게 뭔가... 왜 이렇게 더 많은 걸 못 보여드린 것 같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음... 너무 아쉽네요 아, 그래도 2021년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또 원호 씨와 함께 위니분들이 어떤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위니들에게 활동 계획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네 네 네 음... 원래 이제 아까 여기에...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여름쯤에는 또 다시 한번 미니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앨범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어... 오호호 유튜브 채널로 못 보여드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호호 유튜브 채널에 아직 많이 보여드린 것 같고 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네... 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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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까 되게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이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막상 또 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쉬운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원호 씨가 바라는 2021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우리 여기에서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소원은 혼자 비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원호 씨가 가장 원하는 거 딱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원호, if you could name just three things, what would they be? 첫 번째로 오프라인 공연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있는 위니들을 만나러 투어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니랑 저랑 전부 다 감기나 어떤 잔병 없이 2021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공연은 정말 모든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팬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에요 네... 가장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위니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게 감기에 걸리지 않기잖아요 원래 감기에 잘 걸리시는 편이에요? 거의 달고 살죠 그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법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낫더라 이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진짜 먹는 거를 잘 먹고 그리고 감기에 좋다는 거는 다 먹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번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그때 그... 와인으로 만든 어떤 감기에 좋은... 뭔지 아세요? 아... 과일 넣은 와인... 어? 네... 네... difficile. 끓인 것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이거 그거까지 됐어요? 뱅쇼 뱅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원호씨 몸은 원호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또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해주신 세 가지의 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이제 아쉽지만 원호씨와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니 여러분들께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위니 여러분들께 말하시길 바랄까요? 위니 여러분들을 언제나 같은 말이지만 너무 사랑하고 오늘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스페셜 라이브 위니 러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댓글로 또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전세계 위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원호씨의 앞으로의 활동 그리고 건강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원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끝으로 보여주실 무대 원호씨가 직접 소개해 올릴게요 이제 위니 여러분들께서 못 보신 무대가 하나 있죠 오픈마인드인데요 오픈마인드인데요 오픈마인드 실제로는 못 보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많이 보셨으니까 조금 새롭게 준비해 봤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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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